어 진짜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원래 다짐을 했거든요 맨날 공연할 때 멘트 안 하고 해가지고 멘트를 하겠다고 착종을 했는데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내 손은 노래해 너의 발은 춤을 춰 차가운 낯빛 속에 내 손은 노래해 너의 발은 춤을 춰 차가운 낯빛 속에 슬픔보다 더 빠르게 내 눈물이 털어와 슬픔보다 더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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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은 노래해 너의 발은 춤을 춰 차가운 낯빛 속에 슬픔보다 더 빠르게 내 손은 노래해 너의 발은 춤을 춰 차가운 낯빛 속에 슬픔보다 더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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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 사라져 내일은 이대만의 차가운 밤을 쏘네 오해 미 세포로에다 바라네 오해 토마 recorder 심플 아라바라네 오해 토마 recorder 싱플 아라바라네 오해 토마 recorder 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이거는 놀이터라는 곡이었습니다.